한글자막 by 한효정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온조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원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원님을 찾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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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